하웨이 효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이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혜니님의 마크 영상 한 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꼬라투명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마크 세상에서 피어난 꽃을... 누군가... 스티브와 그리고 스티브의 여친 같은데요? 뭐라 뭐라고 하는데? 어? 이거 약간 느낌이 쎄하다 어제? 설마 여친이... 예전에 평화로웠던 시절을 꿈꾼 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어느정도 세월이 좀 흐른 것 같고 처절한 생존 게임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내구도 다다른 다이아 풀셋과 그리고 다이아 컴 자식들 지겹지도 않나? 난 살아남는다 으엑! 으쌰! 죽었어 이거? 오 무빙? 잠깐만 TNT에 버튼을 붙여서 터트리고 와 이거 마크 완전 생존 고수인데? 거기에 이제 좀비까지 방패로 쓰고 땅 땅 땅 땅 땅 야 좀비와 같이 1타 2피 이거는 총오수로 넘어서 택오수다 아야 아야 아 근데 계속 스크래터는 계속 해오거든요 이거 지금 금이 다이아 장비들 보니까 금이 많이 간 상태인데 내구도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 있나 이거 낚싯대 땅겨서 잡고 꽃갱이로 던져서 석탄과 함께 부시톨 부시톨 야아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크리퍼가 펑 아우 야 큰일 났다 넌 다 달았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렇게 죽음 위기가? 어차피 죽는 거 도박수다 달려 오 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살아남을 수 있어? 크리퍼는 또 언제 따라왔대? 빵 잘라주고 자자자자 꽃갱이로 긁어서 어이구 타이아 꽃갱이 맞아 내구도 다 달았고 내가 하면 죽겠는데 와이좋표 하늘 뚫습니다 얘 어 저전법은? 제발 성공해라 물 뿌리기 우린 무작윤 물 엔더 포털을 발견했네요. 잠깐만. 그러면 엔더 드래곤 잡고 여친이 갖고 있었던 목걸이네. 자, 엔더 월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엔더 월드에 상주하고 있는 몬스터. 엔더맨. 과이 만남! 이 족족팔! 오! 눈 마주칠 맞아? 어떻게 싸우는데? 오, 화려해. 엔더맨이 저렇게 화려했었나? 싹 갈비를 자르는데! 엔더 이동을 몸빙 치면서! 이리 와! 어디 도망가려고! 계속 탈레포트 써! 어림도 없지! 나 온갖 산전기전 다 겪은 무적 스티브야.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일격으로 다이아 건까지 박살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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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완전 싸늘한데... 아, 그렇죠. 진정한 엔더 월드의 주인. 엔더 드래곤! 어... 야, 철가빠랑 방패로 막을 수 있냐 저거? 휙! 무빙 날라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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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막고! 제발! 텔레포트 성공해라! 다하라! 나이스! 엔더 드래곤! 최후의 일격! 쫓긴다. 쫓겨! 엔더 드래곤한테 쫓긴다! 절체절명의 위기! 아, 브레스까지 쏴대니까 이거! 정신을 못차리겠네. 거기에... 엔더맨까지... 겁나 성쾌시게 하거든요? 자... 엔더맨 계속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어... 거기에서 벽쳐놓고? 개꿀빨기? 어, 예! 다 잡았다. 야, 이거 실력과 전력이 합쳐지니까 엄청난데요. 자, 다시한번. 에너지 인지로 이동 으아악 날라가네요 침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탭 잘가라 안녕 뭐야 침대 폭탄이야? 여기 있었어? 어? 어때? 엄청난 기술이네요. 어쨌든 연자들의 몸 컷했다. 하지만 처음에 나왔었던 그 여자친구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설마 죽은 거야? 어? 벤더맨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나 설마? 어? 안돼! 여진아 가지마! 여진 여진 어딨어? 초대하늘에서 포탈이 열리나요? 과거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이아 장비들이 셀프인가 보니까 과거 시점인가 본데요? 어디서 큰소리가 들리냐? 핑핑핑핑핑 여친이다! 위더스켈레톤이랑 영혼의 맞다이 중인데요? 깡 자 마무리는 역시 남친이 오케이 스텔레톤 머리 획득 괜찮아 여친아 자 너도 빨리 발전 과제 클리어해 어머 우와 깼다 드디어 그렇게 스티브와 여친은 마을에서 또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낚시도 즐기고 어머 어머 잡혔다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또 하나 테스트 클리어 어 자 발전 가지니까 또 뭐가 남아있지 앤더월드로 가야되는데 오케이 자 앤더의 눈 넣고 뭐야 다 썼어 음 그러면 앤더맨은 또 잡아야되잖아 그렇게 야심한 밤이 되고 여친과 남친이 같이 함께 이동을 합니다 어르라 근데 저거 약간 심상치 않은데 어째 아니 저 앤더맨 쳐다보니까 사라져가지고 오오오오 야 여친은 스티브의 콜라보 어택 착착착착착 아니 이건 뭐 저거 뭐 보스앤더맨이에요? 왜케 쎄 탁탁탁탁 큰일났다 잠깐만 여친은 철장비라 다 내구도 다 깨졌는데요 순식간에 안 돼 위험해 헤헤 오케이 물 뿌리기 그래 앤더맨 무려 겁나 약하잖아 후 건들지 마 내 여친이다 야아 여친과 스티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시간에 계속